그전의 퓨마들은 조금 클래식한 느낌들이 많았던 축구화가 많았는데 그건 에보 파워는 디자인이 세련되게 나온 것 같아서 젊은 선수를 굉장히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나온 것 같아요. 에보 스피드하고 파워베이스를 합쳐야 하는 듯한 느낌으로 스피드하고 파워를 경비한 축구화인 것 같아서 굉장히 훌륭한 축구라고 생각하고 신으면 신을수록 팔에 점점 착착 맞아가는 느낌을 들어서 꼭 맞춤형 축구화를 신을 것 같아요. 2014년 시즌에는 에보 파워를 신고 많은 선방을 통해 팀 승리를 끌고 있습니다. 2014년에는 에보 파워와 함께